음악 코로나19 이후 자녀들의 필수품이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4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청소년 자녀들 마스크 열심히 끼고 다니고 있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션 트렌드로 자리매김이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좀 슬퍼요 마스크를 벗은 자신의 표정을 보고 친구들이 놀릴까 봐 코로나19 4년 동안 우리 자녀들은 표정 짓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필수품이 된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최고급 사양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그리고 부모님도 손 떨려서 함부로 사지 못하는 사과폰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 함부로 손에 쥐어주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질까 봐 많은 부모님들이 버티셨는데 코로나 빵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것을 대부분 다 손에 쥐어 주셨어요 이유는 바로 온라인, 디지털 학습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클래스에 접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공부하라고 손에 쥐어 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럴 때 열공한다고 약속해서 큰 맘 먹고 사주셨을 때 바람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아빠, 최신형 노트북으로 온라인 리클래스 들으니까 공부하는 내용이 머리에 쏙 들어와요 엄마,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조금만 더 공부하다가 잘게요 이제 겨우 새벽 2시밖에 안 됐어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더 많았죠 큰 맘 먹고 사준 컴퓨터로 레벨업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밤새 친구들하고 DM 주고받고 있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의 반복으로 부모, 자녀 간 올라가고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녀들 입장에서는 게임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독 채널도 증가하게 되죠 더불어서 사용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 혈압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잔소리가 증가하시겠죠 그리고 끝끝내 손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 관계 사이에서 시공 하자 소리가 이 집 저 집에서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거나 혹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한번 선택해 보시죠 첫 번째 나라면 이렇게 선택하겠다 1번 등짝 스매싱 2번 뽀각 3번 잠금 설정 마지막 4번 캠프나 청학동행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올바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 보이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훈육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문제 행동을 자녀들이 보이게 되죠 그 장면을 보실 때 이러한 훈육들은 대부분 스무드다운 통제와 제압 중심의 훈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거 그래도 잘 따라와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이러한 통제와 제압 중심의 훈육에 아이들이 카운터하기 후 반박과 저항을 합니다 그럴수록 서로 뺏거나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훈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웃으면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제 그러한 지도 방법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다른 강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강의가 끝난 직후 내 아이에게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함께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다름이란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가 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2009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는 아이폰 3GS가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고 전체 인구 중에 약 80만 명만 스마트폰을 사용했죠 그러나 15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체 인구 5175만 명 중에 5555만 명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깐 좀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인구수보다 사용자 수가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자녀들 제출용 폰이 따로 있고요 찐 보물용 폰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만 갖고 다니지 않고 여러 개를 쓰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온몸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두르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워치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등을 다 달고 다니죠 그러면서 예전에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던 시기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스마트폰이 공부의 주요 도구 또 소통의 필수 도구가 되면서부터 안 하면 따 당하고 팽 당하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물론 수험생들은 폴더폰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 좀 더 많이 사용하겠죠 이렇게 스마트폰 필수 사용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 그러한 아동 자녀 세대를 흔히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 자녀들은 2011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로 중학교 1학년이 된 지금 현재의 학생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인데 디지털 아키텍트로 불리웁니다 얘네들은 단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원리 VR 뭐 이런 여러가지 미래 핵심 기술들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터득하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재설계를 하고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게임을 그 안에서 스스로가 만들고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능동적 사용자 설계자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은 현실과 가상 공간을 실시간으로 넘나들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학원을 다니고 게임 플레이도 하다가 그 안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또 직업도 탐색을 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디지털 공간 안에 가장 많이 머무르는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알파 세대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사춘기에 직면하면서 Z세대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 Z세대의 청소년 자녀들은 일단 감각적 대화와 이미지 표현에 매우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이모티콘,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쇼폼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알리는데 아주 능승능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언어나 글 언어 중심보다는 영상, 이미지 언어로 친구들과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리 오너라 엄마하고 대화 좀 해보자 라고 할 때 이것이 갈수록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친구들은 유튜브로 세상을 알아가는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유튜브 그냥 보시죠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더 정확하게는 유튜브로 공부를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대화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 보고 난 다음에 먼저 댓글을 달고 그리고 또 소통의 욕구가 커지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보면서 채팅을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죠 또 유튜브로 자신은 아니어요 우리 부모님도 어렸을 때 하루의 일상을 기록하셨죠? 바로 일기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브이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적고 친구들하고 공유를 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친구들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검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스마트폰 중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완전히 달라진 디지털 방식의 소통과 학습 이러한 자녀들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아날로그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역시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게임이 선택이 아닌 대표 놀이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다방구도 하시고 공기놀이도 하시고 말뚝바퀴도 하시다가 동네 근처에 생긴 전자오락실을 가셔서 지그재그 겔로그도 하셨죠? 디지털 게임은 다양한 놀이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게임은 놀이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PC방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놀기 위한 놀이터로 PC방에 간다고 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다양한 놀이 중에서 디지털 게임으로 친구들과 노는 세대인 이러한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야 그렇게 머리 나빠지는 디지털 게임 하지 말고 오감 발달이 되는 고무줄 놀이하면서 놀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 놀이 문화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알파 세대와 Z세대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 묶어서 잘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잘파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문화가 요즘에 쇼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그런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쇼폼이라 함은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15초에서 60초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아주 짧은 영상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틱톡, 인스타그램, 리얼, 마지막이 유튜브 쇼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구는 있고 출구는 없는 알파 세대 그리고 Z세대의 핵심 문화의 쇼폼 통계 결과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은 하루 평균 150개의 영상을 시청하고요 주말에는 좀 더 많이 봅니다 192개의 쇼폼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짧고 간결한 영상들이 무한 자동 재생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굉장히 몰입해서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상만 쇼폼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도 쇼폼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의 게임들은 스타크래프트처럼 머리를 써가면서 또 긴 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세계관은 안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게임들이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이 훌쩍 넘어갔죠 요즘 게임 그렇게 만들면 안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임이 탕탕특공대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은 글자가 없어요 시작하면 8분 내내 손가락을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플레이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좋으나 싫으나 팔 부르면 게임이 끝나요 이렇게 짧고 쉽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게임만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웹툰도 달라졌어요 예전 웹툰들은 이렇게 길게 내려보거나 글자가 굉장히 많아서 스토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요즘 웹툰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미래의 핵심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웹툰을 보다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후 하고 바람을 불면은 웹툰 속에 캐릭터 머리카락이 막 흔들려요 이런 다양한 VR, AR 기술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그 웹툰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가 있나 살펴보고 나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순간 인공지능이 얘가 어떠한 웹툰을 좋아할지를 다 선별해가지고 추천 영상을 띄워줘요 그래서 한 편만 보려고 했었던 아이들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나 숏포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초에서 1분 사이면은 웹툰 한 편을 아주 쉽게 보고 소화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즐기는 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아주 짧아져서 일종의 숏포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스낵컬처라고 합니다 즉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쉽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과자처럼 아주 아주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 트렌드를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겠죠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세상 좋아졌네 라고 신기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님을 흔히 락대 세대, 갤러그 전자오락 세대의 부모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갤러그 세대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2024년의 부모님이십니까? 더 커진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세대 간격이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 사용 잘 지도하시려면 이 넓어진 간격을 좁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대가 달라졌음을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졌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 공감하라는 것이 지금의 사용 모습을 허락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감은 하되 문제적 사용 태도는 바꿔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바른 사용이 잘 안 되는 이유, 부모님 입장에서는 바른 사용 지도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 지도 방식, 그리고 유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실 거예요 하나씩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단 스마트폰 한다고 한마디 하실 때마다 사춘기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알아서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진화를 한 응용 버전이 있어요 내 인생이라고요 나 좀 믿어달라고요 이런 말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주체적 사용 능력을 형성을 해서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면서 쓸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생각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잘 쓸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Illusion of Control 통제감의 착각이라고 해요 자신은 물론 주변 상황까지 자기가 모두 통제하고 있다고 여기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착각의 심리를 말하는 용어인데 화면에서처럼 내가 맘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게임 계정 삭제할 수가 있어요 엄마 나 맘만 먹으면 유튜브 안 보고 일주일도 버틸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오늘은 아닐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각오한 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심리적인 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게임, 유튜브, 쇼츠, 웹툰, SNS 이 모든 것들이 확장적 사용을 목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게임, 한 판하고 두 판하고 세 판하고 바로바로 끌 수 있는 그런 류의 게임은 우리 게임계에서는 망한 게임이라고 해요 게임은요 한 판 더 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즐겁게 시작은 하지만 열받는 순간이 더 많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열받아서 한 판 더 열받아서 편지를 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로 유튜브 시청시간이 70% 이상 증가했고 비디오 시청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원히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끌고 다닙니다 한편 보고 끝날 거 계속 연결된 영상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권유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피로에 의해서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확장적 사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착각 때문에 마음 먹었던 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 거라는 소유권 의식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인 주인의식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소유권 의식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이게 내게 되었다고 믿는 순간 부모님과의 계약 약속 내용을 재설정해요 아빠하고는 하루에 30분만 하기로 약속했지만 엄마하고는 유튜브 5편만 보기로 약속했지만 아니 이게 말이 돼? 어쨌든 내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스스로 재설정을 해요 이유는 소유권자가 자신이 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빠 노트북으로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방안에서 할 때는 또 심리가 달라져요 내 방안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과 각오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앞뒤 순서가 바뀐 사용이 습관화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은 하면 할수록 게임은 유튜브는 보면 볼수록 욕구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욕구는 충족이 잘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욕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 행동이 점점 지연이 돼요 필요 행동이라 하면 아빠와 한 약속 행동 내가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 해야 되는 가치 행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하고 뒤에 해야지 미루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하는 등으로 필요 행동 실행 능력이 지연되고 이러한 패턴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베인 상태를 습관이라고 하죠 더 전문적으로는 오버디펜던스 중독적 습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지 각오만으로는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큰 이유 바로 부모님들께서 스마트폰 사용지도 잘 안 되시는 이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왜 실패할까 왜 나는 다른 부모님들보다 아이를 잘 훈역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 설정을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하실 때가 많아요 아빠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알지 엄마가 누구 믿고 사는지 알지 그러니까 엄마 믿음에 부응해 주기를 바래 아빠는 널 믿어요 잘 써라 이러한 규칙들의 공통점은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일관성이 없는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는 규칙입니다 바꿔 말하면 규칙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자세히 정해 주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킬 엄두가 안 나게 한 번에 여러 개의 규칙을 제시하시는 경우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그러한 규칙을 다 수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소화 불량에 걸려서 결국은 빠르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은요 하나의 그 규칙이 습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규칙을 제시하시는 걸로 가셔야 돼요 한꺼번에 제시하셨을 때 그 규칙은 자녀들에게 예정된 부도어움으로 작용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 상태가 안 되어 있는데 사주시는 경우에요 우리 부모님들 스마트폰 대부분 그냥 사서 주셨죠 훈련시켜 주셨나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요 어른인 우리도 훈련하지 않으면 통제하면서 쓰기가 힘든 도구인데 자녀들에게 주고 나서 너 알아서 네가 힘을 발휘해서 잘 써보렴 이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될 때까지 기초훈련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시기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소유권을 넘겨주시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통제감에 착각하여서 그것을 함부로 쓰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죠? 네 잘못 쓰는 자녀가 아니라 소유권을 주신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요 잘 쓸 수 있는 순간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신 상태에서 사용권만 자녀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주체적으로 어느 정도 잘 쓸 수 있다고 확인이 되는 순간 그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가 아닌 징여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재밌는 보기를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 엄마가 새벽 내내 열심히 만드신 유기농 식단 그리고 이 맛있는 피자와 콜라, 햄버거 뭐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맛있는 거 선택하겠죠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게임과 쇼폼은 마라탕과 탕후루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치맥과 스타벅스 커피와도 같습니다 이 자녀들이 게임 쇼폼을 줄이거나 끊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치맥과 커피를 끊기 어려운 이유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라탕, 탕후루 맛은 있지만 자극성이 굉장히 강하고 유해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바른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아무리 잘 훈육하신다 해도 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주사용 콘텐츠의 유해성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게임이, 유튜브가, 쇼폼이 자극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빠, 친구들이랑 1시간만 게임하면서 놀다 올게요 그래, 나는 쿨한 아빠니까 재미있게 놀다 오거라 허락하셨을 때 우리 아버님들 자녀들이 1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 거라고 상상하세요? 그렇죠, PC방 가서 게임하거나 그렇게 건강하게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1시간 동안 이런 곳에 가서 놀고 있다면 허락하실 겁니까? 칩을 돌리고 있고 슬롯머신 돌리고 있으면 절대 허락 안 하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실제로 게임이 아니라 게임의 모습을 띈 도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만 모르시는 상태에서 허락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돈 주고 뽑는 아이템 이게 요즘 만들어져 있는 대한민국 게임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수익 모델 방식인데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게임사도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악질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치느냐 첫 번째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만 하게끔 게임을 설계를 합니다 이런 유의의 게임을 페이 투 윈이라고 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 안 쓰고 게임하는 우리 자녀는 돈 쓰고 게임하는 아이들하고 게임 시합을 하면 늘 저렇게 꼴찌를 달리게 돼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 흑수지 경험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돈을 쓰게끔 그렇게 심리를 조작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 흔히 말하는 장난질 치는 게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가지고 확률을 조작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형 게임사들이 이 확률 조작을 꾸준히 하다가 계속 걸렸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아이템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아이템이 나온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사실들이 밝혀질 때마다 단순한 실수다 오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한데 도박 수준의 확률을 설정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100만 번 뽑아야 나와 7천만 원짜리 가치의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330억 원을 써야만 하는 그런 확률을 아이들 게임에 넣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플리트 가차 즉 다단계 뽑기 방식으로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물컵을 단번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물컵 조각을 10개를 모아야 물컵을 가질 수 있게끔 다단계 뽑기를 운영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장난질치는 악질 게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수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게임사의 수익을 위해 즉 우리 자녀들의 시간과 호주머니를 담보로 볼모로 삼고 있을 때 그런 게임들을 흔히 비윤리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얼마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60만 개의 게임이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게임들의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0.1% 순위권 1위에서 100위권에 있는 그 게임들이 개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사용자의 99%가 몰려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들이 이렇게 수익을 위해서 윤리성을 바닥으로 내던지게 됐을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게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의 게임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세 게임들이 이렇게 현질을 유도하고 사행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되겠죠 혹시 자녀가 게임을 하면서 현질을 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은 쪼는 맛을 알게 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도박이 무서운 점이 뭡니까? 이겨서 져서가 아니에요 이 쪼는 맛을 손끝에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현질을 하면서 뽑기를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면 인내하면서 즐기는 다양한 재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게임은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재미 경험을 형성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노력들을 할 필요가 없고 해도 재미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악질 뽑기가 재미나 놀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박성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인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류의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의 모양을 한 정선 카지노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끝내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뽑기 아이템은 다 사용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성능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수명이 다하죠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므로 이제 30분 하던 아이가 2시간, 3시간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시간과 돈을 매몰해가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사행행위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 현질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넘기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쇼폼의 얘기를 해볼까요? 쇼폼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지 2024년 새로운 중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쇼폼 중독이 기존의 게임, 유튜브 중독보다 더 심각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재생 방식이 슬롯머신하고 비슷합니다 도박장의 슬롯머신과 비슷하게 계속 무한 재생이 되고 다음에 어떤 영상이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 기대감과 쾌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철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고르게 분출되어야 될 기존의 도파민이 이제 짧아진 15초에서 60초 사이 영상에서 분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연성 보상 체계 기반의 도파민 분출이 점점 줄어듭니다 도파민이 뭐냐면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분출되는 도파민이에요 1시간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후에 나오는 도파민이 이제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 보상 체계 기반의 도파민만 쫙쫙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던 집중력의 뇌신경계가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 집중력의 뇌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봐지는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하나 가지고는 만족 못해서 보면 볼수록 이제는 두 개 봐야지 세 개 봐야지 열 개 봐야지 만족이 돼요 그래서 만족이 필요한 도파민 수치가 증가를 하게 돼요 이것은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폼은 보다 보면 처음에는 한 두 편 봐도 재밌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는 열 편을 봐도 스무 편을 봐도 멍때리고 보게 되는 현상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영상이 자극적이어도 처음에는 이거는 좀 아닌데 싶다가도 이제는 밋밋하게 느껴져요 유해, 자극 내용에 대한 민감도도 약화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중독들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쇼폼을 볼 때 넋놓고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인데 넋놓고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정신을 잃고 멍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쇼폼을 켜는 순간 전두엽의 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아직까지 약속 잘 지키고요 쇼폼 3핀만 보고요 유튜브 딱 30분만 하고요 게임도 약속 시간 잘 지키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지금 약속을 잘 지키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녀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게임 개발자 400명이 만들어낸 그 게임의 접속 유도 전략을, 현질 유도 전략을 일반인 아이 혼자서 이겨낼 확률은 처음부터 없다는 사실 전문가 수백 명 집단과 개인과의 싸움이에요 결과는 100전 100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바르고 건강한 사용 습관을 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전략을 의지만으로 단순한 실천만으로 이겨내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지도의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용 제한 중심의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디톡시피케이션의 준말 디톡스 중심의 지도라고 합니다 줄이고 통제하고 참는 것 중심의 사용 조절 그것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고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었어요 스마트폰이 필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른 사용 중심의 지도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 손에 잡은 거 이제는 목적에 맞게 가치 있게 그리고 무조건 통제가 아니라 그 컨텐츠의 순기능도 잘 활용하는 것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지도를 리터러시 중심의 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은 디톡스와 리터러시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섞어서 사용하는 지도가 아주 중요해졌는데 이것을 저는 리톡스 지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초등학교 2학년 전까지의 자녀들은요 사용 제한 중심의 지도를 권장을 드려요 특히 유아 시절은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도움이 돼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스마트폰 없다고 해서 학교 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증거로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부터 중, 고등학교에 다 보급이 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아직까지 오감 자극 중심의 이런 아날로그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과 같은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스마트폰에 대한 맛을 많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기왕 알게 된 스마트폰을 바른 사용 중심의 지도로 이렇게 섞어 가시게 될 때 아주 시기에 맞게 적절한 교육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리톡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사용 콘텐츠별로 실제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게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등급에 맞는 게임을 하도록 훈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의 대부분은요 하지 말아야 될 등급의 게임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 게임을 하면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으로 제한을 더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게임 사용 시간은 따지시고 게임 허락 유무만 중요시하는 상태에서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이 지금 등급에 맞는 게임인지 여부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 강의 끝나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게임의 등급을 확인하셔야 돼요 등급 확인하는 방법 잘 모르셨죠? 크게 네 가지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PC 온라인 게임 경우, 모바일 게임 경우, 게임 관리위원회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넥슨이라는 게임사에 게임을 할 경우 등등으로 어떻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화면에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등급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등급 확인했더니 하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타협 없이 삭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삭제하시면 부모 관계 자녀도 삭제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삭제하시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삭제를 코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아들아 와봐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등급 확인했더니 네가 하면 안 되는 그런 게임이야 그런데 이것을 아빠가 앞으로는 허락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 이렇게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단다 다만 네가 그 안에서 만들어 놓은 소중한 재산들이 있고 만난 친구들과 정성과 추억이 있다는 걸 아빠도 이해를 하니까 네가 스스로 친구 관계 재산 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이 게임을 서서히 이별할 수 있는 기간을 줄게 1주, 2주 동안에 게임을 천천히 정리하고 2주 후에 네가 스스로 게임을 지우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2주 후에도 네가 지우지 못할 때는 아빠가 직접 삭제할 거야 혼내기 위해서? 실망해서? 그게 아닙니다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라고 할 때 이 긍정적 화법이 아이들의 반항, 이러한 반발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건강한 게임 사용 지도의 핵심 두 번째는 유익하고 유의한 게임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기르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 요령을 하셔야 되는데 유익하거나 유의한 게임들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오늘 핵심인 사행성, 도박의 장치가 있는 게임인지를 살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설령 등급에 맞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이 도박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의 아이템 스토어에 들어가 보세요 아이템을 파는 상점들이 모든 게임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은 아이템 스토어에 들어가면 전체 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아이템 가격이 119,000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당해 보이나요? 어린이들이 이 돈 내고 아이템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허용이 되십니까? 아니죠 무리하게 보이죠 두 번째는 검색창에 해당 게임명에 현질, 뽑기, 사행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게임의 또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 게임이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녀가 뽑기 시스템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못하게 할까요? 말씀드렸죠? 98% 이상의 게임들이 다 이 뽑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무작정 못하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죠 우리 부모님들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 크시죠? 맞아요 우리 자녀들도 명품 아이템 한두 개 정도는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 자체를 절대 사지 마라고 무조건 통제하시게 되면 나중에 몰래 숨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년에 한두 번 혹은 간헐적으로 그런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가가세요 기본적으로는 게임을 무료로 하게끔 지도를 하시되 그런데 정말 가지고 싶은 뽑기 아이템이 있을 때는 특별한 날에 한해서 그리고 허락을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시험 보고 난 다음 날 아니면 생일날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너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아이템을 뽑을 기회를 줄 거야 대신 금액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한 개를 정해서 2만원이면 2만원 3번이면 3번 이렇게 한 개를 정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이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가 선택한 그 상자를 뽑는 걸 부모님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누르는 순간 손가락에 그 경험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말로 선택하고 부모님이 최종 선택으로 그 아이템을 뽑아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서 그렇게 적용하시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건강한 게임 사용 지도의 핵심 세 번째 단계 말씀을 드릴게요 바른 게임 이용 태도 습관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게임 매너 있게 엣지 있게 하는 아이들은요 게임 중독으로 거의 가지 않아요 아빠한테 게임하는 태도를 건강하게 훈련받은 아이들 그러면 지더라도 분한 마음이 있더라도 GG 굿게임 하면서 게임을 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안 받은 아이들은 누구한테 게임 코칭을 받을까요 그래요 태권도장 다니는 형한테 친구들한테 게임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막 해요 화가 나면 키보드를 내려 쳐요 그래서 게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게임을 충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매너 있게 게임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 쉽게 알려드릴게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굿게이머스쿨이라는 이러한 교재를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신의 게임 게임 사용 상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게임을 의식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지와 교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받으셔서 자녀들과 작성해서 훈련을 시켜 주시면 아이가 의식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느끼면서 게임하는 멋진 게임 유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PC 게임 문제가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은 그나마 조금만 하면 질리고 하는데 PC 게임은 한번 했다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 그러한 좀 복잡한 류의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사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PC방 가면은 정확히 1시간 후에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금제에요 천원 내면 딱 천원 만큼 시간이 컴퓨터에 세팅이 돼서 1시간 지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죠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의식하면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1시간을 잘 지켜요 요러한 방법을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꿀팁을 알려드리죠 그린아이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른 소프트웨어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PC 보안 케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자녀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깔아주세요 그러면 요게 PC방의 그 요금제하고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허락한 사용 시간이 컴퓨터 화면에 뜨고 그 사용 시간이 다 되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용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시간을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준수하는 그런 기초 훈련을 하기에 매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이들이 만약에 현질 즉 충동적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한 경험이 있다 요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럴 때는 절대 아이들을 나무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의 취약한 심리를 악용한 게임사의 문제로 판단을 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환불을 받는 경험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냥 하면 환불받기 거의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화면을 따라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환불 요청을 하시게 되면 높은 확률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했었던 배팅 행위가 사실은 소중한 현금이 나갔었던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게임 판매 플랫폼마다 환불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정보를 보시고 나서 과금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최대한 빨리 좀 조치를 하시는 게 환불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의 영상들 보시면서 게임사가 게임 유저들의 심리를 어떻게 악용을 해 가지고 돈을 쓰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학습하시고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한 돈의 가치를 다시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는 카드를 주지 마시고 현금으로 용돈을 주셔서 그렇게 경제관념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위험한 게임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 가치에 맞게 게임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때 건강한 게임 사용 지도의 핵심 두 번째는 게임을 가치와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좋은 게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좋은 게임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달의 우수 게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좋은 게임들이 분기마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디게임이나 아마추어 게임들 기능성 게임들 중에 자녀들이 해도 좋은 게임들이 많아요 그런 게임들을 자녀들과 함께 선택해 보시고 혹은 추천해 주시게 될 때 아이들이 대세 게임만 따라가다가 충분히 재밌으면서 유익한 게임들도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게임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게임들도 화면에 또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선택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와 쇼폼 지도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유튜브 쇼폼 이거 지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유튜브 우리 부모님들 시간만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와 쇼폼 중에서 유의한 영상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죠 하루에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이 한 몇 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개? 천만 개? 1억 개? 맞나요? 64억 8천만 개의 영상이 매일 올라옵니다 이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을 다 보는 데만 66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영상들 중에 상업적인 포르노물에 가까운 영상들만 해도 수억 개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 스스로 걸러서 알아서 잘 보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지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게임 채널이 단순한 게임 채널이 아니라 욕이 섞인 폭력이 섞인 채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보고 있는 컨텐츠가 과연 유의한 건지 유익한 건지를 좀 살펴봐 주시는 요령을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상의 주 구독자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구독자들인지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구독자들인지를 판단하시면 영상의 질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영상 진행자의 동영상 목록 중에서 인기 동영상으로 설정하셔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 3개, 4개를 정독해서 보세요 그러면 그 영상이 어떠한 건지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채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 그러한 진행자나 채널명을 검색을 해 보시면 그 채널이 좋은 채널인지 아니면 안 좋은 채널인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봐도 좋은지 보면 안 되는 채널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전략을 기술적 조치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지 말기를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자동 재생, 미리 보기 자동 재생, 맞춤 영상 및 추천 영상 이 세 가지예요 이 장치 세 개를 무력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지만으로 이 영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치하는지 화면에서 상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컴퓨터 버전, 스마트 버전별로 우리 자녀들 적당하게 피리부는 사나이가 되어서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적 조치해 주시면 건강하게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반드시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폼의 얘기를 할게요 이 쇼폼 중에서 특히 쇼츠에 대한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데 쇼츠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만 쇼츠를 무한 재생해서 계속 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쇼츠 안 좋은 것들 계속 재생되지 않도록 그런 유사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나오니까 그대로 좀 따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차단하는 방법들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유해한 쇼츠에 노출될 확률들을 줄여줄 수가 있으니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쇼츠를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성만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바람에 부응해서 유해한 콘텐츠를 걸러내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기술적 조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말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해한 영상 보지 말라 해서 그렇게만 하면은 공백이 뜨겠죠 그 자리를 채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걸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한 유익한 영상을 왜 못 볼까요? 안 알려주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러한 유익한 영상들을 알려주셨을 때 아이들이 가치와 목적에 맞게 영상을 확장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게임에 취미가 있었던 아이들을 한다면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세요 아들아 너 게임 좋아하지? 이 유튜브 영상 봐봐 그러면 게임에 또 다른 건강한 재미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게 너한테 되게 재밌는 그런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게임 보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게임 세계에 대한 또 다른 가치 있는 직업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면서 직관적으로 그렇게 즐기던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즐기던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내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관심이 있었던 아이들 웹툰에 관심이 있었던 아이들 그러한 관련된 유익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런 사고관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떠한 자기 동기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동기자극 콘텐츠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귀를 닫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빠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잔소리로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유튜브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게 아주 좋은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 말은 잘 안 듣지만 내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저영이 해주는 인생의 조언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영상 사이트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니까 이런 영상을 딱 한 편 골라가지고 자녀들 카톡을 보낼 때 이 영상 한번 보렴 너 요즘에 힘들었지? 라고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마음의 변화들이 생기고 동기부여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재미있으면서 유익하면서 힐링도 되고 진로와 취미에 도움도 되는 영상들도 알려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양한 좋은 영상들이 있겠죠 이런 영상들을 콕 찍어서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셨을 때 재미만 느끼던 아이들이 재미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유익도 발견하고 또 마음의 힐링도 되고 취미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게임 사용 지도 유튜브와 쇼폼 사용 지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깍두기로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설정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과연 하루에 우리 아이 몇 시간 몇 분 사용 시간 허락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내 아이 맞춤형 사용 시간 계산법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4시간 중에서 필수 행동 시간을 다 빼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을 아이들만의 가용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그 가용 시간 중에 4분의 1이나 5분의 1 사이에서 사용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전체를 허락하지 않고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놓느냐 가용 시간은 골고루 쉬는 시간이어야 돼요 게임으로만 쉬게 되면 이 아이는 스트레스 받을 때 게임으로 밖에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에서 5분의 1 기준으로 자녀들과 상의하면서 사용 시간을 허락하시면 우리 아이 맞춤형 사용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허락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매일매일 허락한다 할지라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이제 하루에 매일 1시간씩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오늘 할 시간을 참았다가 내일 한꺼번에 해도 돼 라는 제안을 하셔서 스스로 하루를 참아내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딸아 오늘 1시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몰아서 내일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용해야 될 네 1시간을 네가 원한다면 특별 용돈 2천원으로 교환시켜 줄게 라고 해서 스스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졌었던 사용 시간을 건강하게 포기하는 경험도 이렇게 형성시켜 주시는 게 전략 중의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과감하게 좀 허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용 시간이 많죠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허락을 하시되 근데 중요한 거 일요일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날로 선언하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가장 많이 무너지느냐 주말에 많이 무너져요 특히 일요일날에 게임 많이 하고 스마트폰 할수록 뭐가 힘들어지느냐 월요일이 힘들어져요 월요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다음 주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주말 토요일까지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허락하시고 일요일은 다른 것으로 휴식하고 월요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가신다면 건강한 사용 시간 계산과 훈련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코로나19 4년으로 우리 자녀들의 생활 습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생활만큼 스마트폰을 더 막 쓰게 되어 버렸어요 이 습관을 부모님들이 일일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바꿔주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모니터링 하면서 바꿔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앱을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자녀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이 그로우라는 앱은 자녀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으로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앱이니까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줘 보십시오 더불어서 녹스오션이라는 앱은요 자녀들 집중력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쇼폼 문화 때문에 그런 와해된 집중력을 게임하듯이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앱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세한 것은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더불어서 문외력도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많이 하고 쇼폼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문외력이 바닥으로 갔어요 그래서 책장을 못 넘기는 아이들이 되었고 문장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앱들을 자녀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같이 사용해 보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앱의 순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감각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치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험을 시켜 주시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 스마트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례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뭘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게임으로 도망가거나 유튜브로 멍 때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할 때 장례에 대한 꿈을 굳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학학이라는 앱도 추천을 드립니다 대학에 간 멘토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무료로 멘토링을 해 주고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달아 주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앱이니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싶은데 실패 많이 하잖아요 자녀관리 앱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앱을 추천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레스트라는 앱이 그런 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대만에서 만들어진 이 앱은 자기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모습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앱이니까 나머지 내용은 좀 살펴보시면서 자녀들에게 설치를 추천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잠잘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는 자녀들 있죠 그 부모님들도 계속 자나 안 자나 확인하시다가 둘 다 불면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립타운이라는 앱 같은 걸 활용해 보시면은 자녀가 숙면도 취하고 스마트폰 잘 때 하던 습관들도 교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앱들도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모든 것들 자녀들에게 적용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소통이라는 혈관이 막혀 있을 때는 이런 기술과 이런 정보는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의 부모 역할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잠시 막혀 있는 경우에는 상담 전문 기관과 함께 훈련들을 해 보시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화면에서 나오는 다양한 분야의 무료 상담 기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활용하셔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지도에 가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자녀 지도의 핵심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녀 사랑은 정성이죠 그러나 스마트폰 자녀 지도는 정성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됐었던 거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했을 때 점진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주체적 사용자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녀들 삶의 필수 도구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자녀들에게 필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어떤 사용 습관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유능한 미래 인재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어떠한 사용 습관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는 미래 PC방 VVIP 단골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자녀의 인생을 원하세요? 네 건강한 자녀를 원하시면 1개월에서 6개월 자녀들과 함께 귀찮아지십시오 자녀 지도는 함께 귀찮아하며 새로운 습관이 이제 안 귀찮아질 때까지 함께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오늘 이후로 더 멋진 스마트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응원 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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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